보상 아홉팀 시상 두 팀을 선정 보상 아홉팀 중 한 팀이 대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에에에에 다 땅을 추고 있어 지금 제 30대 골든비스의 시상식 그 영광의 얼굴을 보여 지금도 함께합니다 아홉팀 아 노란색이야? 오 질캠필드가 얼마나 많은데 김하늘 아아 안녕하세요 강하늘입니다 강하늘은 맞춰 하늘은 맞췄잖아 뭔가 하늘은 맞췄잖아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 초나라 볼랜드스쿨 사이에 처음 와봤는데요 김필식이 크니까 제가 방송에서 보는 것보다 더 큰이에요 사람도 엄청 많고 열기가 정말 큰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광스럽게도 천치신자를 받게 되었는데요 아마 제가 지금 이래봄 호강할 본상 수상 가수분들은 저보다 더 떨리고 흥분된 마음으로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말이 길면 재미없어지니까요 자 그럼 제 31회 골든비스 부상 주상식 디지털 음원 두 분 본상 주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본상 보이소? 본상 보이소? 아 제 31회 골든비스 부상식 뮤직비디오 부상공사 진짜? 여기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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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자친구 그리고 디아이싱 엑소 엑소 이게 위로가 될 노래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입니다 내가 올까요? 합작지않아 한 번 해봐도 될까요 어 어 여기 계신 관객분들과 시청자분들께 따뜻한 목소리로 한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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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여기 하나씩 제가 생각하셔서 대인님 도무탑니다 예 동무기 동무기 몇십분이겠어요 네 잘 안하시는 분들도 없었어요? 여자부러 퍼포먼스 여자부러 퍼포먼스 먼저 남자부러 퍼포먼스 해수인 그 제일 갑자기 생기고 세킹당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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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시간까지 12시! mat 장갑고 싶은 짓은